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올려주신 종목 진단하는 시간인데요. 첫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죠. 녹십자세리입니다. 녹십자세리. 계속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죠. 비중은 얼마 안되니까 이렇게 많이 빠지면 조금 힘들지만 참아보시구요. 과 매도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손절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리더라도 참았다가 반대를 기다려야 되는게 좋을 것 같구요. 그래도 이게 나쁜 그런 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비중이 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자꾸 적절하게 깨고 내려가서 힘들다 할 경우에는 그때는 조금 일부 덜어내셔도 좋겠습니다. 좀 참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좀 더 하락은 할 수 있지만 하락의 막바지 다 되어갑니다. 자 그리고 한솔 한솔 테크닉스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죠. 그냥 보유관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성신양회. 성신양회도 지금은 그렇게 썩 잘 가지는 않죠. 오늘도 빠지고는 있지만은 항상 이런 하락은 언제든지 나오고 있죠. 성신양회도 비중이 얼마 안되니까 그냥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우시스. LG 하우시스. LG 하우시스도 좀 빠지고는 있는데 오늘 좀 또 신적가네요. 이건 또 이 종목도 좀 참아보도록 하죠. 근데 비중이 좀 많으세요. 비중이 많은까지 확인된 건 아니니까 바닥이 확인된 건 아니니까 비중을 좀 가볍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좀 가볍게 덜어내시고 그리고 삼성증권. 삼성증권도 이제 여기가 바닥자리는 되는데 탄력있게 막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바닥을 바닥에서 바로 급등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바닥은 그냥 행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만 가볍게 가시면 어떨까요.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CJ 시푸드. CJ 시푸드 그냥 가지고 있겠습니다. 보유관점 계속 행보만 하고 있죠. 그렇지만 보유하도록 하구요. 그리고 농심. 농심도 살짝 저점 깼는데 전저점을 깼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더 하락하지 않고 옆에 세워주고 있으니까 바닥 나오는 듯 합니다. 농심 가지고 있겠습니다. 지금은 참으시고요. 근데 농심도 좀 비중이 조금 더 가벼웠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신일산업. 신일산업 보유입니다. 보유관점. 비중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많이 빠지진 않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롱인더. 호롱인더는 지금 가지고 있을게요. 이제 좀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행보조정 할 것 같아요. 호롱인더. 그렇지만 보유을 하시구요. 자 그리고 DNA 링크. 글쎄요. 소량만 가지고 있죠. 비중 40% 많습니다. 더 깨면 안 되겠고. 오늘은 크게 맞았는데. 오늘 참아보시고요. 비중 올라오면 가볍게 가세요. 40%나 가지고 있을 종목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어소프트도 보유. 보유하시는데 2500원 깨면은 이거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2500원을 만약에 깬다면 좀 덜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유 관점으로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파인 디지털. 파인 디지털도 좀 많은 거 아닌가요? 비중 좀 많은 듯 한데. 관점으로는 보유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쇼핑. 자 롯데쇼핑도 이제 유통주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 듯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종목들은 급등하는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롯데쇼핑 30% 좀 많아요. 가지고 있다가 반동 오면 좀 가볍게 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 카카오 계속해서 이거 저점 깨고 있죠. 지금은 좀 참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아 보시는데 비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카카오도 비중을 조금만 덜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오늘 자리 있죠. 이 자리 안 깨면은 그냥 지금 참아야겠고요. 자꾸 깨면은 좀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수성. 수성 10% 보유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천기공. 하천기공도 지금은 가지고 있을게요. 많이 빠졌는데 보유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카프로. 카프로 가지고 있으세요. 일단 지금 좀 떴습니다. 떠서 따라가기는 많이 부담스럽고 단기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 추세가 이탈하거나 꺾인 건 아니라서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되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삼성. 삼성 SDS인가요? 한글이죠. 삼성 SDS는 한글입니다. 반등 나올 듯 해요. 그냥 가지고 있겠습니다. 삼성 SDS 보유하시고요. 그리고 이마트. 이마트 보유 관점. 오늘 살짝 신고가 났는데 신저가 났는데 오늘 자리는 좀 참아 보고 싶은 그런 자리입니다. 보유를 하시죠. 참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국순당. 국순당 뭐 그렇게 계속 행구만 하고 지루하죠. 비중은 얼마 안 되시니까 그냥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올려주신 종목 진단하였는데요. 궁금한 종목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올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시세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지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바닥 다음날이 천정이 아니고요. 천정 다음날이 바닥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씻어가지고 막 이렇게 전략이 달라지고 이런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 하루 이틀 단기의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진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